여러분, 공연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아, 여러분 진짜... 어... 최근에 이제 막 뭔가 이제 거리들도 풀리고 이제 함정도 지를 수 있고 이제 막 말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뭔가 허용이 되고 했던 공연 중에 제일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어휴 이제 어느새 제가 준비한 경연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안 돼요! 아... 뒤에 근데 더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혹시 저... 저를 아시는... 그니까 저 아시는이가 오셨겠죠? 네!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실까요? 어? 없어요? 보신 거야? 나 처음 본다. 초년이다. 어? 한 분? 어? 한 천에 꼽는 것 같아요. 어? 다 봤구나? 어디서 봤지? 아,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뭐냐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보면은... 잡아요? 뭐... 이런 친구도 많아가지고... 어? 오늘도... 아, 가뜩이나... 또 이제 경연장이 너무 커가지고... 네... 오늘 이제 신발도 낮은 거 신고 하는데... 네, 그래서...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아서 걱정은 했는데... 보이긴 보이시죠. 네, 달아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뭐라고요? 귀여워요! 더 낫다고요? 귀여워! 귀여워!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아유... 나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귀여워!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인이어를 끼고 있어가지고... 약간 약간... 이거 뭐냐... 뭐냐... 맞추는 거 같은 느낌... 어, 다음 곡은요... 어... 퇴근 시간! 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 여기도...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어... 이제 재택이 또 많이 없어지고...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 많다보니... 퇴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퇴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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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할거ault... 퇴근 시간... 없다고까요? 퇴근 시간... èn 들 pode una– 퇴근 시간... ür은 AWES questi each 가사? 사랑들에게 빌어버렸던 얼굴이 많이 좋아져 있는 곳은 좋은 일이에요 정답은 애도 했었고 반쪽은 애도 있었죠 이게 좋은 일은 아닌가요 그대가 아는 것만큼은 난 좋은 애가 아니에요 어떤 생각도 잘하고 속으로요 또 다행이에요 그대가 아는 것 같기 좋다면 속마다 좋아했죠 그대가 아는 모습도 좋거든요 그대가 아는 것 같지 않고 그 멋진 얼굴이 있는 걸 그대가 아는 것 같고 주저앉아서 오늘도 마침도 미겨온 바람이 그렇게 보고 안 해주세요 그대의 엽기인 그대 처음만은 이길 바람이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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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